4등분 1등분 1등분은 4개 1등분은 3개 3개? 3개는 이렇게 해야 되지 1, 2, 3개 1등분은 3개 1, 2, 3, 4개 1, 2, 3, 4개 그럼 복판을 끊고 끊으면 된다고 그러면 몇 개 나오나 12개 빼놓으나 그럼 되지 집에 물긴데 누구 줄게 다 줘야지 봉지 아빠도 줘야지 김상호의 어머니 어머니는 저거 다음에 쓰지마 12개 하면 보자 애가의 봉지 상호의 박가 또 누구 있나 2개밖에 없네 여기 이별에 5개 줘 3, 40개 7개 남네 기완이 지금 이 나무도 카드라 어머 7개 5개 남은 걸로 우린 먹고 5개 나무 끊어라 기왕 주는가 많이 줘봐라 크다 3개 짜란 몫으로 크겠네 그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나 가만히 있어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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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로 하고 1로 하면 1000개 뭔가 창이 지잖아요 좀 좁네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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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점심 이런거 5개 야, 두꺼부가 크네잉. 야, 두꺼부가 크네잉. 한 개 다 먹을 수 있을까? 한 개 다 먹을 수 있을까? 작은 형 혼자 먹어봐. 작은 것 같은데. 다 쩌깐 좀 넣어야지? 옆으로는 이거 지금 넣어야 돼? 좀 시간 넣어야 돼. 시금을 넣어야 돼. 그럼, 빨리 가져야지. 시금을 넣어. 더 작게 해라. 그런 걸 왜 그걸 주나. procedure. 이부터 해라. 엉독. 이거는. 알겠다고? 의원장. 어유. 동네에서 같이 일해가지고 안 자신지가 좀 됐네 한 일이나 넘은 것 같다. 언니 오세요. 엄마. 엄마. 야야 빨리 빨리 빨리. 응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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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